와... 이거 거의 똥 수준인데? 준호야 통 좀 열어줘 제 통 말입니까? 아... 어, 대걸레 오, 크다 이야... 크다, 성체인가? 아니, 더 커요, 이거 더 크냐? 레드다 이야, 레드 기어네 이야... 야! 와, 사이즈 크다 아... 멋있는데? 이야... 어? 잠자리 같은데? 이건 뭐야? 아, 과자구나 이거, 이거 오... 잠자리에요? 이게, 그... 부치료일 거야, 잠자리... 여기에... 톱사 같은데, 저거? 톱사인가? 저기... 저기... 저... 위에도 있어 저... 뺀 위에... 네... 강사네? 오, 겁났구나 어, 근데 강사요. 내 다리 노란 생각을 봤어 어... 어, 여기도 있다 저기요 저기요? 흑 흑 흑 장사가 있는데 다음 것이네 저기 위에도 한 마리 있다 그니까 내가 그거 보고 가 아까 나뭇가지 하나로 떨어뜨린 것도 있는데 다시 걷고 그렸다 흑 오오오오 안 잡을까요? 어? 여기 틴커벨 있다 와, 여기... 떨어졌다 뭔가 떨어졌는데, 아마? 왜, 틴커벨 짱 많아 네 아, 진짜 이름이 싫었는데 오우 와... 잡을까요? 아니, 아니 얘네는 와, 만나자마자 짝짓기 하려고 하네 진짜 홍달이가 진짜 자연에서 번식을 굉장히 잘하는 이유 중 하나죠 만나자마자 짝짓기 하려고 합니다, 스쿼시 오, 어디갔어 색깔 진짜 이쁜데 오, 짝짓기 하고 있어 오, 색깔 이쁘다 깔끔하다 형, 가피도 있어요, 사슴벌로 어디갔지? 여기, 여기 오, 여기 홍달이다 저 스쿼트 어떻게 달고 있니? 아 쯧 쯧 쯧 쯧 쯧 쯧 쯧 5 으